감자탕 좋아해요? 네 계속해봐 그래서 오늘 8시에 보기로 했는데 갑자기 장문혜 카톡과 함께 주희씨 정말 죄송한데요 아무래도 저희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뭐 저기나 감자탕을 먹어본 적도 없고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도 잘 몰라서 어쩌고 저쩌고 야 리스트를 뽑아주지 그랬어 첫 번째 뼈를 든다 두 번째 입술에 갖다 댄다 세 번째 입안에 넣고 음 별로 발골을 한다 아 아무튼 그래서 그래 다음에는 뭐 드시고 싶어요 했을 때 어우 저는 이슬만 먹어서요 새벽에 이슬 먹으러 가요 하는 여자 만나라 그랬지 어우 감자탕 같은 음식만 빼면 다 좋아요 그걸 어떻게 먹어요 품격없어 품격없어 언니나 김찌자 어